도대체 남편을 왜 그래? 미안해 시원해 너 그 사람처럼? 아니 단 한순간도 자긴 나에 대한 마음이 처음이라 계속 똑같아? 난 똑같아 그래 백기석으로 살게 해줄게 최영찬은 자기가 되는 줄 아는 증거로 잡았어 너 자기가 싫어 내가 뭘 하면 되는데? 내가 뭐든 할게 아무것도 하지마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알면서 왜 날 버리시냐 난 니가 안가 정말 몰라?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긴 나를 사랑해 난 그렇게 될게 난 널 사랑해 주 가니시는 버티고 있을 겁니다 저 때문에 떠나게 된 모든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부서져버릴까봐 겁나요 수도 있고 넌 아... 받았습니다 네 그대로 가면 다시 오는 방 소원아 주의자가 이제 주의자으러 왔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키야 내가 죽었다고 했어 이리 와서 나 안하고만 되냐 해놓을게 다시 만날텐데 but without you